자 다음은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지금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현대해상이에요 자 안정운전 여기 보시면 최대 29%까지 할인되죠 역시 DB에 이어서 KB메치에 이어서 비탑승 추가됐습니다 골프플랜 단돈 만원으로 골프보험도 나왔구요 2대질환 산정특냉혈정종에 3천만원 네 이런것도 같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베타조스 사용권이에요 6개월 유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 최대 29%까지 할인받는 운전자보험 어? 29%까지 할인받는다구요? 어떤거냐 봐볼까요 올해 10월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직전 3년간 무사고면 오 직전 3년간 자동차 무사고면 현 보험료가 29%까지 할인되는데요 좋네요 3년 무사고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29%까지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권에서 제외가 된다 무사고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할인에 할인을 더하다 그래서 안전운전자 할인 직전 3년간 약 23% 자녀 할인 4% 당사 고객 2% 합의 몇 프로죠? 29%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최대 29% 좋습니다 운전자보험 그래서 사망 중과실 다 보장이 되죠 이런건데 다 기본적으로 맞기 때문에 보험료가 13,000 만원 만원 9,800원 요런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에요 그래서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가 운영이 되는데요 유하이카 상해보험 사고가 있는 고객이라면 가입 후 무사고 3년까지 충족이 되야될 것 같구요 최초 가입시 1종 계약 전환 2종 요런식으로 가능합니다 무사고는 지금 제가 무사고 2년이 됐어요 오늘 가입했는데 1년동안 무사고 났으면 이때부터 보험료가 23% 할인이 받습니다 물론 23%면 거의 2,3천원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현대상의 운전자 보험 담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약 78%는 1년 이상 무사고 고객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 비탑승중 보장 네 이것도 DB, KB, 현대 메리치 다 나왔었죠 그래서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 확대 이거는 아까 전에 4번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운전중 사고만 됐지만 운전중이거나 비탑승중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 용어는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빌탈기 아니면은 문 열다가 아니면 내가 안에 없다가 누가 나한테 박았어요 그래서 운전후에 비탑승중 사고는 피범자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가 없을 때 보장이 되구요 두번째는 행복가든 골프플랜이에요 행복가든 생활보장 3개월 경과 후에 프리패스고 골프플랜 최저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어요 단돈 만원에 저도 이전에 골프 참 많이 쳤었는데 그립네요 이래 쩌들어가지고요 홀인원 알바트로스 골프용품 다 보험료가 거의 만원대 초반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다음은 행복가든 상해플랜이죠 낙상사고 대비는 통합상해진단비로 넘어지면 과당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아요 진단만 있으면 오케이구요 2번 NO 수술로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개 각각 연간 1회로 보장을 바수가 있다는거 경증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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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저게 낫죠 훈국 훈국생명 7 70 700 요런게 좀 나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아쉽긴 아쉽습니다 요런 부분들 나머지 담보는 똑같이 상해담보가 남았기 때문에 창상 6대 인공관절 주요관절 상해수습이 이런 모두가 1,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자 현대해상이에요 2대질환 보장 강화 산정튼내 주요치료비 보장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중증 뇌심장 산정튼내 2대 주요치료비 나왔어요 뇌심장 그저에는 2대질환만 됐지만 중증 산정튼내 뭐 요런게 있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네 넘어갈게요 네 2대질환 보장 강화 퍼펙트 심 뇌혈관 치료방법 두꺼워진 혈관 혈전 피떡 생선 뭐 수술치료 요런게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현대해상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게 수혈 수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수혈증에 대해서 급여 비급여 다 된다 이런 것보다 급여 부분에 모든 치료가 되는 순환계질환으로 가입을 하셔라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현대해상도 혈적 용해가 된다 제거도 된다 요런 부분들 혈적 용해 제거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거보다 급여에 대해서 순환계질환 모두가 되는게 더 중요하죠 이거 수혈증 되지만 결론은 10대 2대 질병만 되는거에요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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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의미에서 수혈증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구요 안그래요 16개보다 DB 손해보험이 이번에 54개 순환계 KB란 매치에 52개 요걸로 인해서 급여 부분이 되는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2대 주로 뭐 중충치료 혈정 용해치료 네 그 다음에 항혈전 치료 혈정제거 요렇게 여러가지가 나왔다 네 보험료는 보험료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좀 비싸죠 네 수수비 보장 매외지급 1호종 네 매외지급 되고 그 다음에 DB손해보험이 연간 1회 맞아요 KB손해보험은 매외지급 맞고 매일치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삼성화제도 매외지급이 맞습니다 보험료도 역시 저렴한 편이다 현대상의 네 특정 질환 로봇 네 이런것도 200만원씩 뭐 나와있다 삼텐텐 수수비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네 간병인 사용일당 탐텐텐의 간병인 사용일당 선택기준은 가입특시 100% 웬만하면 거의 다 면책감액기한이 없어요 면책감액기한이 네 뭐 있는 회사도 있지만 면책기한이 있는 회사는 거의 없고요 감액기한이 있는 회사는 은근히 있지만 거의 다 면책감액기한이 없다 보험료는 가장 저렴한 회사로 그래서 감액기한은 거의 없는데 예 삼성과 DB만 있네요 근데 뭐 그런 회사로 안하면 되고 그 의미는 없다 네 어린이 태아보험 네 체감 납입형으로 세이브 해보세요 기본 납입형은 가입하고 2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는데 5만원에 총 납입보험료가 네 지금 5년 5년 5만원은 20년 그러면 1200만원 납입해요 체감 납입형은 지금 처음에는 6만 3천원 납입하다가 10년 10년 이후에는 3만 천원으로 결론은 조금만 내지만 처음에 10년간은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조금만 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20년 동안 유지 잘 하라는 거예요 머리 쓴 거죠 더욱 강력해진 산모 모성장 하지만 태아보험은 현대상이 좋은데 어린이 보험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1,2년 동안 태아담보 가입하고 그 다음에 1,2년 지나서 멀쩡하면 농협손해보험이나 저렴한 DB손해보험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큰 메리트가 없다 네 현대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make 20 명 많 모아